부회장하고 총무를 뽑는 때 테스트 과정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부회장이냐, 총무이냐 아니면 회원이냐. 회원까지 가요? 회원이고 또 비회원이죠, 비회원. 비회원. 줄 서 있고. 사인 용지 받아야 돼. 부회장, 총무, 회원, 비회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리스트 따라서 달라지면. 이 정도였으면 내가 연습을 하고 오는 건데, 진짜로. 아니, 골프 프로그를 한다고 했었으면 나한테 연습을 했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백지 상태에서 내 인생 첫 레슨을 회장님한테 배우려고. 그러고 비회원까지 가.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 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뭐야, 일단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타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한번 쓱 한번. 갑자기? 보여주세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비회원이 될까 봐. 이게 회장님이 비회인데 이거 물론 망치는 거 아니야? 개판 되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라고 막 흔스러웠다가 갑자기 나오면 내가 비회원이 되면 안 되잖아. 이게. 확실히 다르네. 다르죠, 다르죠. 기본적인 자세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들 많이 하잖아요. 배워야 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드레스. 일단 손 위치는 살짝 왼쪽에 놓고. 아까 비회원이 되실 수 있으신 분. 치고 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아, 로테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 자동적으로 되는데 최대한 공하고 페이스하고 가장 오래 갔다가. 오래 갔다가. 다 됐다고 하는 느낌? 확실히. 좋아요, 좋아. 두 샷이에요. 나이스 스타! 역시. 다르네. 확실히. 역시. 그러면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갈까요? 무선 드라이버죠? 어차피 샷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저기 종국님? 저기 회원님. 저기 회원님. 네. 죄송합니다. 연수.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기는 절대 싫어. 세찬이 밑으로 들어가면 용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기회입니다. 그래, 힘으로도 안 되는 필요 없는 거. 이번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이곳에서 밟아주겠다. 나이 상관없이 실력으로. 그리고 저는 만약에 부회장이 된다면 일단 총무를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일단 혼을 내고. 그리고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일단 쳐봐. 거리 225에서 230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세 좀 잡고 있습니다. 개인 루틴이 있으니까. 아, 루틴이 있구나.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아, 그 루틴이 있구나. 좋네. 청소기 미는 줄 알았다. 자, 갑니다. 도전입니다. 오케이. 잘 맞았다. 잘 맞았다. 됐다, 됐다. 잘 맞았어요, 이거. 아니, 우선 정확히 앞으로는 잘 갔어. 더 가, 더 가. 220.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루틴이 그렇게 짧은데 많이 나가네. 임팩트 구간에서 힘을 주면 됩니다. 후! 그렇지. 나도 사람 때릴 때 이렇게 임팩트에서 힘을 주거든. 아유, 저기. 저기 선생님. 갑자기 때려. 아니, 그렇죠. 운동을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잘 때려보셨으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우. 그래,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죠. 몸을 돌려야 되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투. 그렇죠, 그렇죠. 투. 살짝만 때려도 이거는 조건 300인데. 아니, 하여튼 임팩트에서 잘만 맞으면. 이게 너무 힘을 주면 안 돼. 욕심 버려, 욕심 버려, 종국아. 욕심 버려. 욕심 버려. 웬만해서 안 떨려 하거든요. 욕심 버려. 왜 욕심을 부려? 센터는 밑으로 들어가는 영놈, 영놈. 욕심 부리지 마. 영놈이 안 되지. 딱 여기잖아, 여기 임팩트. 딱. 편하게 던지라고, 던져. 던지는 거야. 쭉 떼시고. 어어? 어어? 어? 아니, 어어? 볼. 볼. 저거 한 번만 봐주세요. 세.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밖에 없어요. 저동훈 B 의원이에요, B 의원. 세찬이 승. 이거 정말. 긴장되니까. 이렇게 쳐도 헤드의 무게로 서찬아 가자. 됐다. 잘 맞았네. 잘 맞았어. 150? 145, 딱 145다. 자, 오케이. 타겟에서 정확성이 있다. 내가 볼 때 우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쳐야지. 우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쳐야지. 형님, 이거 만약에 형이 지잖아요? 끝이에요. 뒤에 어프로치는 없습니다. 아, 있어봐. 야, 있어봐, 있어봐. 아, 있어봐. 됐다, 됐다. 야, 이거 됐다. 됐다, 됐다. 야,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승리요. 아유, 제가 또 이번에 여기 맺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은 양색창 부회장으로 유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그래도 회원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아, 그래요? 총무, 총무는 했어요. 오케이. 나 솔직히 비회원까지 생각했었는데. 총무, 총무. 오케이. 부회장 양색창, 총무루리 김종국 형. 네. 아니, 제가 한 15년 만에 이거 쳐봤잖아요. 그런데 이거 좋네요. 재밌어요. 특히나 요즘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소수로 모여서. 맞아요. 여기서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고. 나중에 안양에다 하나 해야겠다. 안양에다? 안양도 유지 아닙니까, 안양이. 잘 됐죠? 우리 셋이 차리죠? 하나, 둘이. 얼굴. 누나가 돈 대고, 얼굴 대고. 제가 칠게요. 손님들 끌어먹어. 그런데 골프는 나 때문에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해도 되는 건데, 충분히? 그래도. 하고 나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또 저희도 역할이 있어요. 내가편지 안했더니, 내가편지 안했더니 많이 쳐먹어. 왜 그는 Not that I want. 그래서 나는 거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